오늘은 장세기 4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칭하여 여자가 이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가인이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재물을 드렸더니 예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에 가인이 열받았다. 여기서 나오는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드렸다는 말인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인간이 신에게 뭘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다르다. 그럼 그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생각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제사도 같은 것일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들의 제사는 접근적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잘 바친다. 안 바치면 또는 잘못 바치면 혼난다. 이런 제사를 상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재물을 안 받았다. 그러지 않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지만 누구와 누군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에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양이었다. 그런데 가인은 양을 안 바치고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조건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재물은 양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농산물만 안 받으면 되지 왜 농산물을 바친 가인까지도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은 바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런 관계를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너희 인간은 받아야만 되는 존재야.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그 행사, 그 기념 행사가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대식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받죠. 이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지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받았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 지내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가인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라는 말은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는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조건적인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드린 제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갖다 바치니까 잘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아닌데 받을 수가 없어서 안 받은 거예요. 가인, 네 것은 못 받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가인이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것은 엉뚱한 데로 갖다 바치고 있었다. 엉뚱한 데 갖다 바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여러 제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제사는 다 한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레위기는 제사모세를 통한 율법, 그 율법 중에 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새도 있고 제물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제물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어요. 그것은 누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라는 개념이 거꾸로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 알아도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말과 말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제사와 십자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다. 그 약속의 상징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사를 진행해요. 세상에 이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제사는 전부 신이시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가져와서 없나이다. 이것을 받으시고 복 주세요. 라는 구글 행위다. 인간의 제사는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모두를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 그게 제사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벨은 그런 제사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라는 참된 의미,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내가 제물로 드리는 양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제사 드리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야.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뭐에요? 내가 이만큼 드려오니 제가 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제가 벌이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뇌물이다. 뇌물이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뇌물공세였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꼭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벨이 바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친거에요? 믿음을 바친거에요. 가인은 바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친거에요? 행위를 바쳤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야지 말이 되죠. 양을 바쳐야 되는데 과일을 바치고 과일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난 네거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을 보지는 않고 뭘 보는거에요? 물건만 보는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인 쪽에서 볼 때는 왜 가인이 열을 받았냐 하면 화가 났냐 하면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면 돈도 별로 안 들어 양 새끼 한 마리 달라고 갖다 바치면 돼. 그런데 가인은 과일과 곡식을 추럭으로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을 다 먹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한거에요? 폼 탁 잡은거에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교회 창고에다가 쌀하고 가인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인기겠습니까? 가인이 인기고 가인을 뭘로 뽑아줘야 되겠죠? 수석 장로님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 형태의 그 생각을 가인의 제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의 제사가 누구의 제사라? 가인의 제사다. 그런 것을 또한 우리는 요즘 말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다 바치니까 복 많이 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조건적인 근성이었다. 그래서 아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놓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에 대한 그 관련물 생각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에요? 그렇죠?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에요.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일수록 좋아해. 그리고 복을 줘. 그게 이제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가인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은 철저히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치지 않으면 뭐에요? 벌 주실 거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그 자기 제물은 가인 자신과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이 안 그것이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가인 네가 바치거나 못 받겠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 가인과 아벨의 나이가 500살 600살 됐을 때에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초보 성경 초보자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때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이 밖에 없었는데 뭐 여기 성경 조금 읽어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았다는 이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저 동생 죽인 놈을 우리가 그만둘 수 없어 죽여야 돼 이러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자마자 그랬다면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났다고? 500, 600 년이 지나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동안에 사람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초에서 가인의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누구는 기뻤겠어요? 아벨은 행복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가인 쪽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을 달라고 하시는 만큼 드렸을까? 사실 가인은 그날 재물을 받칠 때 100상자를 갖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워서 50상자만 받을 수 그래 놓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리고 또 가인은 걱정이야. 다음 달에 다른 장로가 백상자를 받치면 자기는 또 똥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가인의 제사를 지내면 그 행위주의로 하나님께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는 그런 신앙을 하면 사실상 영적 행복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아. 그런데 달랑 양새끼 한 마리 바친 아벨은 아주 행복해. 이런 영적인 경험을 순수한 영적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들을 이렇게 반을 나눠서 김 장로님반, 박 장로님반 이렇게 해서 나눠서 평신도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아벨 장로 반생들은 항상 행복해. 무조건적 사랑하나님을 아벨 장로님으로 배우니까 얼마나 여러분처럼 싱글벙글하겠어요. 그런데 가인 장로 반 평신도들은 맨날 엄숙해요. 이제 그런 양상이 같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평신도들 간에는 다른 반 평신도들이 아벨 장로님반 평신도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아벨 장로한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배운 평신도들이 이제 우리 아벨 장로님이 가르치면 우리도 너무 기뻐요. 유전자가 막 켜지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가인 장로 측에서 볼 때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가인 장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많이 갖다 바쳐야 주지. 그래서 가인 장로 측에서는 아벨 장로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세상 역사는 그 조건적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신과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투쟁입니다. 지금도 그게 흘러내리고 있다. 의학도 그렇게 나눠져 있죠. 아주 좋은 병원, 대학병원 중에서 최고의 대학병원,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받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병은 낫나요? 안 낫나요? 그렇죠. 유전자는 회복한다. 진짜 최고의 의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창조주라는 의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생기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유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은 뉴스타트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돌팔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도 급하네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병으로 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가인이 분하게 생각하고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분하여 하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에게 가인에게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바친 제사는 선한 제사가 아니다. 이것은 악한 제사다. 악한 제사라는 그 말은 이기심과 욕심의 제사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자체를 어떻게 보는 제사 하나님 자체를 이기심과 욕심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왜? 갖다 바치라. 많이 바치는 놈 복 많이 줄게. 이기적 욕심쟁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악하다.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한다면 행복하게 얼굴을 들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너는 그 선을 몰라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죠. 그 선을 너는 행치 아니 하고 있다. 나를 하나님을 조건적 적으로 보고 제사도 조건적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조건적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단의 별명이 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단은 너를 비밀리에 하나님인 척 하면서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뭐다? 너를 넘어뜨리는 거다. 너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어떻게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작전이다. 그래서 그 작전으로 사단은 문에 엎드리고 있다. 우리가 집을 떠나들려면 문이 있잖아요.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말은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들어가고 나갈 때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사단은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을 가인에게 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인이 제발 그 사단에 속아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지금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부디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뭐냐? 죄의 소원,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너다. 너에게 있다. 너를 속여서 넘어뜨려서 너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발 너는 그 사단에 그 거짓, 그것을 속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부디 진리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간의 선택을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애원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은 아벨보다 훨씬 더 많고 흔금 액수도 훨씬 더 많은데 이 평신도들은 자꾸 동생, 가인, 아벨을 좋아하는 거에요. 가인 장로가 가르칠 때는 평신도를 줘라. 그런데 아벨 장로가 가르치는 평신도들이 박수도 치고 이러니 열 받아 안 받아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 평신, 아벨 장로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 평신도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인이 볼 때는 동생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틀리게 가르치고 있대요.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가인의 생각대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려놓으면 죄를 더 질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거를 알고 아벨 동생 집에 찾아와서 야 너 좀 나와봐.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게 바로 고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참 우려스럽다. 동생 아벨은 이제 형님이 내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그러나? 그러면 얘기 좀 하십시오. 하고 이제 들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에 나가서 한 것이 이제 이게 뭐냐면 논쟁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논쟁으로 변해요. 그게 어디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똑같은 거에요. 그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 땅에서도 시작됐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과연 사단편으로 붙을 것이냐? 조건적으로 갈 것이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갈 것이냐? 이 전쟁이 땅에서도 또 인간 사회 속에서도 시작되고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바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최초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땅에서 재현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결국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 죽였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처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그것은 지금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던 사울이 사도 바울 사울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스테반을 처 죽인거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나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냐.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에요. 자 아벨을 죽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죽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박사님 그 갓난아기는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아기는 천국에 갔다. 그러면 그것은 억울한게 아니에요. 그 아기는 하나님 날 하늘날에 먼저 갔다는 특권이지. 죽는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 긴 것은 좋은 것이고 짧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철저히 조건적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암 걸려보면 그런 생각이 이제 변하죠. 아이고 그렇죠. 그냥 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어릴 때 죽었다면 지금 암도 안 걸렸을 텐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뒤죽박죽이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베를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이 강제로 못 죽이게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사울이 스테반을 죽일 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 스테반이 사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은 그 스테반을 죽일래 죽여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러나 스테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어요? 스테반은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보고 이 사울의 돌에 맞아 죽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죽는 순간이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것이 최고의 목표, 최고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돈을 지금 요건만 성공하면 300억이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좀 사서 좀 누리고 한 10년만 누리도록 시간을 좀 주십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그래야 최고의 행복이고 그렇죠. 우리는 복을 할 때 이 세상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저는 스테판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스테판이 그 사울이 치는 돌을 맞아서 어떻게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스테판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저 사울을 꼭 구원하십시오. 그게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극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도 스테판은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때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스테반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퍼진 것이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전파된 이유 중에 거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로마 원형 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야. 그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사형이야. 어떻게 죽였어요? 화형을 불태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에서 사자가 뜯어먹게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보여줬어요? 로마 정권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태양신이 기독교인들의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너희들 여호와 신이 강하다면 불태워 죽일 때 불 꺼봐.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할 때 사자가 죽어버리게 해 봐. 그런 식으로 어느 신이 더 강하냐가 결정되겠습니까? 어느 신이 더 강하냐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놔둡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별 볼일 없네.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로마의 태양신이 더 낫네. 우리 죽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 성령,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을 그런 하나님. 그래서 죽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원영 경기장 그 지하에 감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기도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안주시고 지상으로 다 나올 때는 스테반처럼 그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정신이 좀 든 로마 시민들은 그걸 보고 경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그래 너희들 예호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해 봐. 그러면 이제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 너희 예수가 와서 불 끄라고 해 봐. 웃기고 있네. 너희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정신없는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즐기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좀 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 평화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태양신은 이것을 못해.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를 비밀리에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면 체포돼서 그렇게 사형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었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죽을 각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니까. 기독교들이.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식인들, 귀족들 위대한 신이네.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저런 신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는 노예 사회에 퍼져나갔을 때 그 당시 로마는 전쟁을 쳐서 이겨서 온 세계를 갖고 노예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런데 노예들은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짐승처럼 물건처럼 사용되다가 부려먹다가 그냥 늙어지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일 못하면.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악만 남아서 예를 조금 받았다고 하면 동료 노예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무기를 숨겼다가 주인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주인이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죽이고 죽이라고 해요. 이렇게 악으로 살아가는 그 노예들이 비밀리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천국의 하느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전국 생각을 하면서 살자. 용서하면서 살자. 이렇게 돼서 그 싸납던 노예들이 차별하고 병원하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 그 부자 주인들이 경악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노예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 그 노예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암 후닥닥 나버려요. 암 걸렸다고 죽으면 빨리 죽으면 빨리 가고 좋겠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 가지고 뭐예요? 저 집사 저녀는 나쁜 년인데 저녀는 암도 안 걸리고 내 말 안 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시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예가 자기가 기독교인 게 발견되면 체포돼요. 가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거 각오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받아야 안 받아요. 이 기독교의 예수라는 신은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도 목숨 걸자. 그래서 기독교가 쫙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로마의 비밀리에. 그래서 이렇게 비밀리에 쫙 퍼져나가니까 이 세력이 이 기독교 분위기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콘스탄틴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다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 귀족들도 이미 기독교인이 된 귀족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기존 태양신 종교 측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정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기독교 파워가 더 세지면 우리는 밀려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황제한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적인 압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골이 깨지는 거예요. 골치가 아파서. 왜? 태양신 종교 쪽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시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100년 동안 죽여 왔는데 죽인 결과가 더 확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도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기독교가 옳기는 없구나.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위급 상황. 최악의 위기, 전쟁, 로마가 질 수도 있는 그때는 짐은 다 어떻게 되어버려? 노예라니까. 물건으로 팔려간다고. 그때 콘스탄틴이 이길 거예요. 전쟁에서 승전한 거예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콘스탄틴이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이래서 구라를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감사하자. 이러면서 이 로마 대제국의 국교는 그 당시까지는 태양신이었는데 지금부터 기독교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주기 때문에 나도 예수화. 그러니까 기독교가 썩기 시작할까? 안할까? 이거 믿으면 죽어. 그래도 괜찮아. 이럴 때가 순수했다고요. 그런데 로마 대제국 시민들이 다 와장창 기독교인이 되네요. 이러니까 조건적인 생각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의 기독교를 꾸정물로 만들어버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를 깊이 봐야 해요. 그래서 죽여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배웠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너희들 돈 잘 벌고 응? 응? 그리고 삶 잘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기복신앙이 탄생한 거예요. 그 풍조가 온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목숨 걸고 믿던 그 순수한 기독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고 싶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해야 해요? 내가 죽음에 위기해졌을 때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순수한 기독교는 암 환자들에게만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독교를 전하면 인기가 있겠어요? 다 가인의 제사만 드리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다 죽어. 그래서 사울도 스테판을 죽이고 거기서 스테판의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예수라는 신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때 예수님이 다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하하! 그래서 바울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사형당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사형당했잖아요. 그런 팔자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니깐 이 기독교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거는 안 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도록 하면서 아마 아벨도 어떻게? 아벨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형님 스테판이 사울을 구원하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형 가인도 꼭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인이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사울처럼. 가인은 그 감동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10절을 보면 가인도가 하나님을 묻습니다. 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즉 아우 아벨의 피소리. 피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벨이 피 흘리며 죽으면서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소리라. 십자가의 피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 피소리를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피소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십자가 얘기가 등장합니다. 니 아우 아벨이 죽으면서 너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더라. 아마도 가인은 그 피소리, 성령의 음성 그 피소리를 거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재확인 지켜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께서 아벨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것에서면 이 가인 이 자식아 왜 죽였어?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정죄를 하지 않았대요. 너는 살인자야라고 하지 않아. 너는 살인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래요? 아벨이 어디 있어? 모르는 것처럼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다 안다. 그런데 네 입으로 내가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되면 우리 둘의 가인과 나와의 관계는 아직도 유지된다. 내가 이미 너는 아벨을 죽인 살인자야. 그러면 우리 관계는 끝난다. 그리고 네가 아벨을 죽인 죄는 내가 다 징어질 거야.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다 아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벨을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는 끊어지지는 않는다.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아픈 순간이에요. 가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제가 뭐 내 동생을 맨날 돌보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어디냐고 물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병신치급 맨날. 왜? 그러니까 이 가인의 차원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네 아벨의 빗소리가 나에게 호소하더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대답도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가 죽였잖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아벨가 죽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호소하더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또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자기도 자기 눈으로 봤거든. 아벨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벨의 피를 받았다.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려 네 아벨이 흘리는 피를 받았다. 라는 말은 땅이 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땅이 입을 벌려 네 아벨을 속여서 아벨을 죽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는 사망이고 그 죄는 사단이고 그래서 땅, 흙, 죄, 사단 이게 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사단이 여기서 입을 벌려 라는 말은 너를 거짓말로 설득시켰어. 그 사단은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아벨처럼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면 교인들이 다 망나니들이 될 것이다.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벌주려면 벌주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 보고 사단이 하는 말이 아벨을 죽여라. 누구를 위하여 죽여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단이 사단이 스테반을 어떻게 죽였어요? 유대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인 거예요. 사단이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때나 그때나 아직도 다 똑같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벨 같은 사람을 오래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벨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이런 가인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킹 제이미스 번역으로 You are cursed, cursed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뭐로부터? from,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즉,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사단은 이렇게 해 놓고 사단은 또 가인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너는 살인죄를 범해서, 이 자식. 하나님은 살인한 너같은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가인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떨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더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땅을 경작해도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사람들이 너 동생 죽인 녀석이지? 우리 동네에선 못 살아. 꺼져. 우리 동네는 너같은 놈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그게 다 누가 가인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단이 너를 이렇게 저주하고 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말해요? 가인은 가인이 여호와께 가다니라. 여호와께 고하되. 나에게 주는 죄의 벌이 뭐예요?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베를 왜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은 사단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겠네요. 하죽, 엇죽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위선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다니는 유리자가 될지라 무릎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사단에 완전히 속은 거야.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15절, 15절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써놨어요.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시면서 가인아! 제가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라 치고 한번 해볼까요? 이 자식아! 가인아! 그게 아니라 가인! 그렇지 뭐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본래 이게 잘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답니다. 아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가인아! 그러면서 여기 뭐가 있어? 느낌표 하나님이 소리쳤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뭐 해놓고 여기에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도 있고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서술식으로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다.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하시고 이것도 조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사단으로부터 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야말로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자라는 명목으로 나는 그 동생 죽인 인간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가서 죽일 거야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위선자들이다 이 말이예요. 사단에게 조건적으로 더 철저히 속은 자들이다. 아시겠죠? 이것을 만약 누구든지 가인을 죽여봐도 내가 7배나 더 큰 벌을 그 사람한테 내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뭐예요? 그 사단이 가인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분을 일으켜 가지고 저 동생 죽인 저런 새끼들은 가만둘 수 없어. 그런 놈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표를 줬다. 그 표가 뭘까요?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가인을 일단 구원하자. 그 표가 뭐예요? 앞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흘릴 그 구원의 피를 주고 너희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인과 같은 죄인이야. 그 죄인을 내 아들이 구원할 거야. 그 피를 흘려서 그 피의 표를 해서 가인아, 너도 네가 이렇게 아베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으니. 꼭 믿어주기를 바랐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박수! 박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시고 내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것도 내가 돈 뺏으려고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벌을 나한테 이렇게 내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나를 왜 나를 못살게 이렇게 다 도망 댕기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낫소! 카낫소! 그래서 이 낫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벌을 주시고 암 걸리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게 아냐! 낫소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암에 걸렸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라도 나를 좀 믿어줘요. 나는 너를 어쨌든 간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놀라운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도, 또 모레도, 또 다음주도, 다음달도, 다음해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 그렇지 않다. 그런 가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정말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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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